야, 뭘 봐? 뭘 봐? 야, 너 말룽광이야? 이번에도 메이킹에 많이 나오고 싶으신 작전이냐? 자고리카가 딱 걸렸냐고요? 안 되었다고 아, 진씨 소화이킹 쳐주세요 지금 계속 찍고 계시는 거죠? 윙크해주세요 너무 귀여운데? 야, 중성아, 귀엽다 색감에 잠겨있으실까요? 어? 아, 이따가 왔어요 어? 아, 이따가 왔어 아니, 이번에는 메이킹이 바뀌지 말아도 되지? 메이킹이 바뀌었지 메이킹이 바뀌었지 메이킹이 바뀌었지 메이킹이 바뀌었지 메이킹이 바뀌었지 메이킹이 바뀌었지 안녕하세요 유재석이 정영돈 냄비 여니까 아! 다 망했어! 무엇이냐고 많다 엉봇 봐앗 근데 여러분은 지금 설정 전부터 신경질을 내고 있는 이 우선을 보고 있습니다 뭐해요? 미우신가 미우신가 무슨 정작이 아, 피기 빼야 된다고 아, 진짜 한번만 더 해줘 동아야 왜 성이라고? 누나가서 얘기하면 돼 제발 아 진짜 동아 느리게 말하잖아 아 그래? 느리게 말하는데 너무 추워서 말이 빨라질게 아니 아니 뭐라고? 아 연우가 느리게 말한다고? 아 연우가 좀 느리게 말하자라고? 충격실버 안 좀 내야지 아니 아까도 왜 이렇게 연기해? 아니 근데 개욕이지 않아? 아니 아까부터 개욕하고 그냥 다 그게 문제 아닌거 그게 문제 아닌거 반짝건보여주대 손이 개펐어 반짝건보여주대 너무 신경쓰려 나도 맨날지 당연하지 뭐죠? 뭐죠? 언니 손이 안 나아요 아 예은이 왜 이렇게 손창 예진이가 해 아니야 그러지마 동아야? 동아야 하는데 나? 행복 소리 들으면 내 지금 아픈데 행복하다 위로 올래요? 동아야 아 진짜 파이팅 맞아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알람이 뭐예요? 알람이요? 네 알람이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무음이랑 알람이 진짜요? 오늘이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토요일 8시요 정말요? 몇 시부터 촬영해서요? 저요? 새벽 3시요? 금요일 저녁 9시요 금요일 9시요? 아 9시 아닌가? 뭐죠 당시? 9시부터 대기했네요 뭐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조명 배터리는 괜찮은가요? 아 즐거워요 조명 배터리 한번 충전했는데 아직까지 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오래가네요? 오래갑니다 어 다행이다 주차장에서 근데 중전할 필요가 없었네 9만 1000원 들 빌릴게요 어 인터뷰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니요 아 네 알겠어요 벙컷 여기도 살짝 어 살짝 이게요 메이크업 수정해보세요 대사 한번만 해볼까요? 이거 수정하는 동안 네 이름인 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들었으면 몰랐지만 이것도 조금 더 견뎌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신거죠? 조용히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망이에요 싶었어 너 막 어 싶었어? 날리지 말고 이름은 늘 물어보고 싶었어 살짝 싶었어 이름인데 물어보고 싶었어 내가 인터뷰 안 와서 해요 쫄아서요 아 네 인사트를 찍고 있는 동화 촬영 현장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이렇게 할게요 인터뷰 아니 저기 인터뷰 저기 저기 인터뷰 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질문해 드릴까요? 네 혹시 이제 투샷 당신은 왜 아유이신지 아 괜찮아요? 아니요 아 이런 거 말고 아 이런 거 말고 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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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노래 아 노래 너무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이거 다 치워주세요 좀 부끄러움이 많은 스타일인가요? 응 부끄러움 많으세요? 네 어 정말요? 네 저도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대화할까요?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요?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나올 거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안녕 아 네 아 왜 저는 빠른 포기 안 하시죠? 어 나와 끈적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더포프 저는 인어식당 포커스플로 김사람이고요 안녕하세요 땅콩이 포커스플로 이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아 땅콩스플로 박재개대입니다 뉴클리어스요 마이 베스트 프렌드 아 포커스플로 선배로서 잘 지켜볼게요 네 가위 벗는 사람 거기 가방에 누가 나왔어요? 나 안 들어 나 모르는데? 진짜 몰라요 숙연 어디다 놨는데? 설마 배우는 가방인 것 같나? 아니 누구 가방에 나 놨는데? 그 가방에 넣었는지 모르겠네 그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고 다시 그 자리에 고되어 나왔거든요 완전 추워서 근데 가위가 약간 빨간 색상으로 인사했다고 하고 연훈님 측으로 고개 돌리는 것 같다니 야 포키 누구야? 남준? 지금 무슨 상황이죠? 지금은 4기 선배였던 롱언니랑 전직 철감이셨던 남승선 씨께서 놀러오셔가지고 커피랑 메이킹에 넣어도 돼요? 넣으려면 넣으세요 메이킹 넣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빨리 마실게요 아 진짜 에버인 것 같아 무슨 상황이냐면요 내가 자주 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우나를 갈까? 사우나 가서 밤샐까? 나 진짜 사우나 너무 고싶어 나 진짜 그 따뜻한 곳에 너무 고싶어 여기 없을 리가 없어 아니 아까 전에 분명 배우님들한테 사우나 가지 말라 했는데 왜? 왜? 사우나 가지 말라고 그런데 긴장 풀리거나 하면 감기 걸리기 진짜 쉽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감기 걸린 거고 뒤에서 일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훌쩍거리는 거고 따뜻해 오 너무 좋아요 바로 갈게요 컷 오케이요 컷 오케이요 컷 오케이 컷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요? 저희 얼굴에, 얼굴이래. 거울에 왜곡을 전문 중인데요. 그러니까 제 말인 거예요. 아, 내 말인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하면 지금 걔... 오히려 이게 더... 작아 보인다. 그러니까 오히려, 봐봐, 봐봐.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낫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이게 낫지 않냐, 이거. 거울을 지쳤다. 그러니까 이거 어때? 이걸 이용하는 거지? 어때? 그러면 저 화장실 사이즈 입금하자. 그건 못해요, 지피. 근데 거울이 입체적이야. 그럼 어떡해. 그럴 수도 있지. 자, 석훈 감독님. 조감과 소감. 이거를 이제 외국을 줄이기 위해서 비치러 갑니다. 가시죠. 가시죠. 빛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저는 안 된다니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카메라 좀 닦아도 되나요? 제가 니트를 입고 가지고... 이것도 니트인데, 저 사람한테? 얼굴 본인 좀 봐줄래요? 저기 사이드에서? 네. 더... 더... 일단 붙여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원래 거울이 이 정도도 괜찮아. 어? 잠깐만, 앞에 있어. 사이드에서 괜찮아요. 전면에서는 외국이 좀 심하긴 하거든. 괜찮은데? 안 괜찮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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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어떻게 나와요? 얼굴 봐 보세요. 여기 계실 수 있어. 어떻게 나와요? 얼굴이 안 나오는데. 얼굴 안 나오는데? 여기. 여기. 얼굴만 왜 보고 안 돼. 네, 얼굴이 안 나와. 이렇게. 그럼 그냥... 네. 거울은 붙이고 얼굴은 안 나오는 식으로 할게요. 이거 카메라 들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거? 저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바로 끌게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지금은 저 안막지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저랑 수경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안막지를 잡고 있는 상상을 했는데. 상상만으로도. 다행히. 다행히 별 끌어가 있어가지고 될 거 같아요. 과연. 과연. 안에 안 들어가 될지.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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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살짝 걸어오는 거 먼저. 걸어오는 거. 그 위치 기억해두고. 바로 갈게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롤. 비디오. 헤이달. 슈보던지 사람 테이크 투. 레디. 리트 슛. 로그 기증. toi. 캐릭터. 고르기. 컷. 광고. 크림. Claire. 저기요! 길 안내나 하시라고요! 찍지 마시고 길 안내나 하시라고요! 아니... 저 이름은 어떻게 잘 보이냐? 윙크 하신 거예요? 그냥 즐거움 즐거움 됐어 귀여워 얘 2등 미녀 진짜 배우님 많이 떠세요? 근데 후식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어제 영상을 너무 못찍었어 이번에는 미공개 트레일러 안 나올 것 같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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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감사합니다.